여기가 는 카카오톡 아오예 언니가 색깔을 해 내 딱거래 하하하하 딱거래 아하 하하하 하하하 아하 하하하 하하하 네 안녕하십니까. 인석진입니다. 오늘 비가가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.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새마을의 김호영 회장님, 이재경 회장님, 정하수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주신 가스공사, 또 미남한 조동래의 행사님께도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김호영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.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아마 동국의 전역에 잘 스며들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고생하시고 따뜻한 마음 연말까지 다 가지시고 항상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새마을 식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. 김기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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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